안녕하세요. 사이버웨대 영어학부 입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영어학부 학생회장 장은영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프리스쿨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어학부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학생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증은 모바일, 일반, 국제학생증이 있는데요. 먼저 모바일 학생증 발급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보이는 메일 주소로 사진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학번, 학과,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모바일 학생증을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일반 학생증 발급 방법입니다. 먼저 우편 신청을 볼까요? 우편 신청은 온라인 신청 후 학생증 발급 신청서를 출력해서 사진 한 매와 함께 행정실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방문 발급도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및 사진 한 매를 준비 후 행정실로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리은행에 방문하셔서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분 확인 후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생증 발급 방법입니다. 학생증 발급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클릭 후 발급 수수료 17,000원을 결제합니다. 입금 확인 후 발급되며 등기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방문 발급도 가능한데요. 국제학생교류회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발급하실 경우 재학증명서 함부를 꼭 지참해 주세요. 다음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사이버관에 대한 소개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강의만 들으시고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학교에서는 다양한 특강 및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함께 즐겁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버관 1층에는 대강당, 서점, 카페가 위치해 있고요. 2층에는 전자도서관, 6층에는 학부사무실, 총학생회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7층에는 교수연구실, 8층에는 총장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영어학부는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이버대학 중 영어학과 관련 콘텐츠 우수상을 최다 수상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 콘텐츠 분야 최우수상, 우수상, 교육부 표창 등 다수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다 원어민 전임 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계 중에는 원어민 교수님들의 토요 오프라인 특강, 화상 특강, 1대1 전화 영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네이버 카페, 스터디 그룹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영어학부는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공동수료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대학교 교수진의 교내 방문 특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졸업 후 오하이오 대학교 석사과정 진학 시 전액 장학 및 생활비 보조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어학부에는 다양한 자격증과 수료증이 있습니다. 테솔 수료증, 방과후 어린이 영어지도사 수료증, 급수 영어 번역사 자격증, 영상 번역 수료증, 관광통역 안내사 수료증, 항공실무용어 수료증 등으로 다양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1개의 자격증과 3개의 수료증을 따는 게 목표인데요. 여러분도 어떤 자격증과 수료증을 취득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탐방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학점 인정은 물론 학생 해외 경비지원금도 지급됩니다. 학예에는 해외 영어권 대학의 단기 어학연수, 동계에는 문화탐방을 통한 언어 및 문화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외 어학연수는 학교 일정과 신청 인원이 일정 인원 미만일 경우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영어학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규 콜로큐엄을 학기 중에 개최하며 저명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EBS 저명 강사들의 무료 특강 및 각종 취업 설명회, 영어 콘서트, 호텔 및 항공, 통번역 관련, 토익특강 등 다양한 주제로 콜로큐엄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원님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양질의 다양한 특강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야의 특강에 꼭 참석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장학금이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장학금을 꼭 주고 싶어 안달난 것처럼 다양한 장학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에게 맞는 장학금이 뭔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면서 학교 다니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어학부의 세부전공을 알아볼게요. 실용 비즈니스 영어, 영어 통번역, 테솔, 항공관광 영어로 총 4개가 있는데요. 졸업 신청할 때 한 가지 세부전공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졸업 전까지 전공 42학점을 취득하셔야 하고요. 마지막 학기에 졸업과 세부전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4개의 세부전공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교과목은 공통취득학점 영역에 기재됩니다. 전공학점 취득학점 예를 실용 비즈니스 영어 전공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용 비즈니스 영어 18학점에 공통 9학점을 더하면 24학점 이상이 됩니다. 전공 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공선택 18학점을 더하면 42학점 이상이 됩니다. 이 경우 세부전공의 학점 취득을 완료한 것입니다. 전공선택 과목의 경우 세부전공과 관계없이 18학점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전공을 선택하셨다면 학습 로드맵을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학부소개를 클릭하시고 영어학부 아래에 있는 교육과정을 누르시고 아래로 스크롤바를 내리시면 교과목 안내와 학습 로드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 필수, 전공선택을 4가지 세부전공별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습 로드맵은 교과목 안내 바로 옆 탭을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컬러 별로 전공이 나뉘어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어려운 과목이니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편입 3학년으로 입학하였다고 하여 3학년의 과목부터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 과정을 보면 권장학년으로 나옵니다. 말 그대로 권장학년이기 때문에 수강신청 시 수강 맛보기를 클릭하셔서 전공에 맞게 나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치시면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학습 전략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습니다. 교과목 내용을 내 삶과 관련지어 생각하기 교과목 내용이 이전 경험, 향후 경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숙고하기 내 삶의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교과목을 선택하기 내 적성과 소질 발견, 개발을 유념하기 현재 미래 직업 세계와의 관련성을 고려하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고 수강신청을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수강신청은 공인인증서 없이 학번과 비밀번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꼭 컴퓨터로 해주시고요. 이제 수강신청을 해볼까요? 수강신청 옆에 있는 빨간 신청 가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영어학부, 타학부, 교양학부 등을 클릭하셔서 개설 교과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에 상관없이, 학년에 상관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고 계시는 페이지에서 과목명을 클릭하거나 강의계획서 아래의 파란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강의계획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관심있는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클릭해서 훑어봅니다. 시험 60, 학습참여도 20, 출석 20으로 평가 비율이 반영되고 평가도 중간 기말 1회씩 총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강의계획서를 볼게요. 시험은 60으로 동일하지만 과제, 퀴즈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마다 평가 반영 비율, 평가방법, 평가 횟수가 다르니 잘 숙지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습참여도란 무엇일까요? 학습참여도는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읽어 참여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을 남기면 10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으면 1점, 총 100점을 받아야 학습참여도 만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습참여 점수는 확인하고자 하는 과목에 들어가 오른쪽 긴 바에 학습현황 조회 아래에 있는 학습참여도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100점을 받은 경우 글을 남기거나 글을 읽어도 1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완료 후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등록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수강등록이 완료됩니다. 수업료는 2학점당 8만원이며 첫 학기에는 입학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13만4천원을 외국인은 23만3천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정규학기 최소 9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직전학기 성적이 3.5 이상이면 정규학기 때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학기와 집중학기를 포함해서 최대 24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학년 구분 없이 원하는 수업을 신청할 수 있고 타학부 교과목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강 후 강의 수강 뒤 나에게 맞지 않는 수업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과목으로 정정 가능합니다. 정정기간은 개강 1주차에만 단 1회에 하나여 가능하며 같은 과목의 분반간 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정기간에 수강과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신입학자는 전공 42학점과 교양 18학점 포함 총 140학점 2, 3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강신청 화면을 접속하시고 수강과목을 선택 후 수강신청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모든 수강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맨 아래에 적혀있는 부분 보이시죠? 주의할 점은 국가장학금 전액 감면자도 반드시 0원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국가장학금으로 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꼭 주의 부탁드려요. 자, 수강신청이 끝났죠? 이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요. 강의실로 입장하셔서 과목명을 클릭하시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학기 강의는 15주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8주차는 중간고사, 15주차는 기말고사로 콘텐츠 제공이 안 되므로 실제 수업은 13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됩니다. 1주차씩의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0시에 오픈됩니다. 해당 주차는 2주일 내에 강의를 수강하고 과제, 퀴즈 등을 수행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매주차 교과목에서 정한 기준 시간에 70% 이상을 수강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총 수업 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성적이 부여됩니다. 정규 출석 기간이 지나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되며 3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2회 지각은 출석 점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4회 결석 시 자동 F입니다. 그러므로 기말고사 전까지 꼭 늦더라도 출석을 하셔서 결석으로 인한 F는 막아보도록 하세요. 모바일로도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소식, 학부 소개, 우수 강의, 학점 이수 현황 조회 및 성적 조회, 학적 조회, 졸업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모든 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으며 출석 및 진도율 체크, 학습 조회가 가능하고 학습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과목 공지 조회도 가능하니 수시로 체크해 주세요. 모바일은 동영상 기반으로 학습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컴퓨터나 노트북을 추가로 활용해야 합니다. 강의 내 과제 수행 불가하고요. 시험 응시, 수강 신청 또한 불가합니다. 명심하세요. 자, 이번에는 시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시험은 모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간고사는 8주차에, 기말고사는 15주차에 약 11일에서 12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유형은 동시형, 비동시형, 과제형이 있는데요. 동시형은 예를 들어 시험이 10시라고 한다면 10시에 동시에 입장해서 정해진 시험시간 동안 응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비동시형은 10시부터 10시 20분 사이에 개별적으로 입장해서 정해진 시험시간 동안 응시하는 방식인데요. 2020년부터는 비동시형의 경우 정해진 입장시간 이후에 입장이 불가하며 미응시처리됩니다. 동시형의 경우 입장시간이 지나 늦더라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시험 마감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답안지 제출이 됩니다. 반드시 입장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제형입니다. 시험을 레포트나 영상, 녹음과제 등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강의기획서를 꼭 확인하셔서 평가 방법을 체크하시고 평가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유고결시계와 증빙서류를 담당 튜터 또는 교수님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고결시 처리가 되면 해당 과목 튜터와 일정을 잡아 원래 정해진 시험일 이후에 이메일 시험을 치릅니다. 이때에는 100% 본인의 점수가 인정됩니다. 또는 중간이나 기말 중 시험 치른 과목 점수의 80% 를 받게 됩니다. 비동시형의 경우 입장시간이 지나서 입장을 못하여 시험을 못 보신 경우 담당 교수님에 따라 유고결시 처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이메일 시험이 불가해집니다. 즉, 미응시 0점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험시간 내에 입장하셔서 시험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강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수강한 과목의 강의 평가를 해야만 최종 성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퀴즈, 토론 등의 모든 점수를 합산한 성적이고요. 합산 전 각각의 평가 점수는 과목마다 확인 방법이 다르니 과목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각 과목의 추천님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자신의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평가를 완료하면 이렇게 성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와, 올 A뿐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성적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양학부 수업을 들었고요. 한국어학부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양학부 수업 들으실 수 있고요. 타학부 수업도 들으실 수 있으며 학년에 상관없이 수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과 실력에 맞게 수강신청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점 이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관리를 클릭하시고 졸업 관리 아래에 있는 졸업앤 전공 안내에 가시면 학점 이수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전공, 교양, 졸업 이수 학점을 얼마나 취득하였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야 하는지 한눈에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양 이수 학점의 경우는 2020년부터 다르게 적용되어 2019학번까지는 24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2020학번부터는 18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학점 이수 현황은 최종 성적이 나온 이후 보다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학기 중에는 그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에 대한 학점은 최종 성적이 나오기 전이므로 학계에서 빠져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F학점이 뜨면 그곳에는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에는 집중학기, 다른 말로 계절학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9학점까지 수강 가능하고요. 정규학기 포함해 총 24학점 초과 수강이 불가합니다. 수업 기간은 3주이며 매주 월요일에 올라가는 4, 5주의 전 콘텐츠를 출석해야 인정됩니다. 7일 안에, 즉, 해당 주의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기준 학습 시간의 70% 이상을 수강해야 합니다. 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 방법과 동일하며, 취득한 성적은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단,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학점 인정 및 평점 계산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결석 일수가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즉, 4번 이상 결석 시 출석 미달로 F학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졸업 요건입니다. 먼저 단일 전공부터 알아볼까요? 단일 전공은 소속 학부의 최소 기준 학점 이상 포함 총 140학점 이상 취득, 총 성적 평균 평점 1.5 이상, 소속 학부의 졸업 평가 통과 시 학위가 수여됩니다. 부전공은 부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의 전공학점 21학점 이상을 취득, 총 성적 평균 평점 3.0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수 전공은 복수 전공학부의 전공학점 36학점 이상 취득, 세부 전공이 있는 학부를 선택 시 해당 학부 세부 전공 요건 충족, 복수 전공학부의 졸업 평가 통과, 그리고 직전 학기까지의 총 성적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학위를 수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졸업평가를 통과해야 졸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졸업 예정자는 소속 학부에서 지정한 평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복수 전공 신청자는 복수 전공학부에서 지정한 평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어학부에서 지정한 졸업평가 대체 어학 자격 시험 점수인데요. 토플, 토익, 플렉스, 탭스, IELTS를 화면에 보이시는 점수 이상을 받으시거나 영어학부 내 졸업평가를 치르시면 됩니다. 영어학부 내 졸업평가는 온라인으로 응시 가능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해당 시험 중 택일하셔서 시험을 치르시고 어학시험의 경우 성적표 원본을 학부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학위 수여입니다. 본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사정심사를 통과한 졸업확정자에게 다음과 같이 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전공일 경우 학부, 전공, 문학사 순으로 표기되며 복수전공일 경우 아래의 학부, 전공이 표기됩니다. 전공과 부전공, 복수전공은 한 번에 취득이 불가합니다. 영어학부 전공 한 가지, 전공과 부전공 또는 전공과 복수전공 이렇게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성적 반영 비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과제, 학습 참여도 출석 등이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체크하셔야 하고요. 학습 참여들을 잘 관리하고 과제는 기간을 잘 엄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의 계획서에는 날짜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과목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셔서 기간 안에 과제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수강 신청을 다시 점검합니다. 영어학부의 과목은 모두 한 과목당 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학기는 최소 9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성적 장학금을 목표로 한다면 최소 15학점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학예 및 동계 집중학기는 각각 최대 9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정규학기에 학점을 포함하여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졸업은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가능합니다. 7개 학기 미만 이수한 재학생 중 직전 학기까지 116학점 이상 및 총 성적 평균평점 3.5 이상 취득한 경우 조기 졸업 신청도 가능합니다. 2학년 편입생의 경우 편입 후 5개 학기 미만, 3학년 편입생의 경우 3개 학기 미만에 동일하게 116학점 이상 및 총 성적 평균평점 3.5 이상 취득한 경우 조기 졸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의 계획서의 권장 학년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의 과목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학부 게시판에 문의하거나 학부의 조언을 듣습니다. 출석, 시험 시간을 잘 관리합니다. 4회 이상 결석하면 자동으로 F학점, 무단결석, 무단결시는 0점 처리됩니다. 강의를 차분히 들을 수 없다면 배속 재생으로 출석 점수를 관리합니다. 시험 시간표가 공지되면 업무 시간과 겹치지 않게 조정합니다. 공인인증서는 USB에도 저장해 최소 2개 이상 확보해서 돌발 상황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어학과목은 반드시 테스트 시험을 실시해서 해당 언어 자판이 잘 작동되는지, 리스닝이 잘 들리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시험 중 기술적 장애는 헬프데스크를 활용합니다. 불가피하게 결석하셔야 할 경우 유고결석계를, 불가피하게 정해진 시험 이래 시험을 못 치르실 경우 유고결시계를 튜터님들께 미리 미리 제출해 주세요. 학사 일정입니다. 3월 2일 개강이고요. 영어학부 개강 파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6일까지 수강신청 변경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신에게 맞지 않는 수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니 기간을 잘 체크해 주세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중간고사, 그리고 봄나들이, MT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학예집중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입니다. 6월 8일부터 19일까지 기말고사고요. 종강 파티가 있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강의평가 및 성적조회 기간인데요. 강의평가를 해야만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토요 오프라인 특강, 콜로큐엄, 동아리 수업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부장님이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학사 공지 그리고 학부 공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모든 중요한 공지사항은 학사 공지, 학부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정들을 놓치지 않도록 수시로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학생 복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프데스크, 24시간 IT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내와 해외에 계신 학원님들 모두 컴퓨터 오류 등이 났을 때 이용 가능하니 언제든지 헬프데스크로 문의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언어권별 어학 레벨 테스트 실시 및 플렉스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할인, 미술관, 리조트 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복지를 잘 누려보세요. 학부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와 동아리가 있는데요. 먼저 학생회입니다. 학생회는 학부와 학생들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언제든지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학생회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학생회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학생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소중한 추억을 함께 쌓아가고 싶은 분들은 밴드나 카페에 글 남겨주세요. 다음은 동아리입니다. SMS, TTS, 소울 T&I, 컨퍼런스 콜, 대학원 준비 동아리,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준비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생회와 동아리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카페와 밴드에서 확인하세요. 영어학부 카페와 20학번 밴드입니다. 위에 있는 주소, 아래는 QR코드입니다. 카페와 밴드는 중요한 공지사항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꼭 가입하시고 자주 애용해 주세요. 네, 2020년 토익시험 일정입니다. 토익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꿀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학생식당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학생식당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학생식당 말고도 멋진 곳이 있어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단돈 만원으로 아주 멋진 뷰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나만 알고 싶은 곳. 바로 미네르바관 라운지입니다. 교내에 있는 미네르바관 라운지에서 정갈한 식사를 하면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너무너무 바빠서 출석하기도 버겁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배속 빠르게 듣기 기능으로 꼭 출석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틀어만 놓고 여유 생길 때 차분히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기준 시간에 70%만 넘으면 출석으로 인정되는데 2배속으로 들을 경우에는 70%가 안 됩니다. 결석 처리되지 않게 컴퓨터로 70%가 충족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충족되지 않았다면 다시 들으시면서 복습해 보세요. 테스트 시험을 응시하셔야 7주차와 14주차 강의 수강 및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테스트 시험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실 컴퓨터에서 리스닝이 잘 되는지, 답안 클릭이 잘 되는지 등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니 꼭 테스트 시험을 미리 치르시고 시험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시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꼭 헬프데스크를 이용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정상화한 후 시험을 치러주세요. 한 과목의 강의 교수님과 담당 교수님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교수님이 과제, 시험, 질문 등 학생들을 나누어 담당해 주십니다. 영상 속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싶다면 교수님의 성함을 확인 후 수강 신청하면 됩니다. 튜터와의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튜터는 여러분이 학습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력해 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쪽지, 메일, 게시판, 문자 등으로 소통해 주세요. 과제는 미리 미리 해서 돌발 상황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내용을 토대로 수강 신청 잘하시고 즐거운 학교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만나요.